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니티 시네머신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곽동준 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이제 스타터 에셋을 활용해서 유니티 시네머신의 기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능을 살펴본 바를 토대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사항은 유니티 허브를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혹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티 허브에 들어가서 2022.3.16f1 버전을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니티 허브를 깔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유니티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유니티 허브가 어 유니티의 여러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하게 도와주고 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이 어 여기 저는 지금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어디서 까냐 이제 인스톨 에디터를 클릭해서 이제 가장 최근 롱텀 서포트 LTS 버전의 가장 최근 버전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배울 시네머신을 사용할 그 버전이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스톨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설치 안 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뭐 한국어 정도는 설치를 해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하는게 더 나중에 가서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음 이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유니티를 인스톨을 했으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말한 스타터 에셋을 어 임폴트를 해서 시네머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3d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쓰는 공간입니다 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시네머신 이그젠플 이라고 이름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어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요 일단은 먼저 어 스타터 에셋을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ppt 에서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주시면요 이제 스타터 에셋을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유니티에서 열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유니티 에 에셋 추가하기 어 그런식으로 버튼이 뜰 거에요 어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제 유니티 에서 열기가 클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에서 열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타터 에셋 3rd person 이 뜨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 임포트를 클릭해서 어 직접 이 씬에 이 에셋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어 모든 이제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재시작을 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괜찮습니다 어 이제 제대로 그 스타터 에셋이 임포트가 되면은 이제 에셋 밑에 스타터 에셋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3rd person 컨트롤러 에 들어가서 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런식으로 어 새로운 씬이 보이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씬이 그 핑크색 어 화면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어 일단 먼저 여기 밑에 있는 캐릭터 에 들어가서 이 매티얼 에 있는 이 세 개를 여기 쉐이더 부분에 설정을 지금과 같이 스탠다드로 변경을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에 들어가서 아트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똑같이 매티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5개의 쉐이더 설정을 모두 스탠다드로 바꿔 주시면은 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게 되면요 화면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도 구현이 되어 있구요 점프 그리고 달리기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네머신을 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네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면은 어 이런식으로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제 시네머신을 따로 임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스타터 에셋에는 이 시네머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치를 어 하지 않아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일단 첫번째로 어 지금 방금과 같이 어 그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화면을 움직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어 그런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걸 위해서 원래 있던 카메라를 음 카메라 모드를 꺼야 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플레이어 안메이처에 들어가서 어 마우스 커서 세팅을 두개 다 꺼 주시구요 어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 어 이게 사실은 이제 시네머신 버추얼 카메라의 한 종류 거든요 어 이거를 이제 인스펙터에 있는 어 오른쪽 왼쪽 위 상단 부분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지를 해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라키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 시네머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다양한 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가 버추얼 카메라 입니다 어 이 버추얼 카메라를 생성을 하시면 어 여기 저희가 아까 비활성화 한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이 어 이런식으로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버추얼 카메라를 이제 조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추얼 카메라를 토대로 만들어진 어 다양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카메라를 저희는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어 이 위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버추얼 카메라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구요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처음 구현해 볼 카메라는 프리록 카메라 입니다 프리록 카메라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처음에 플레이 해본 것과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팔로우 이제 인스펙터 창으로 보시면 팔로우가 있거든요 이제 팔로우의 레이어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룩겟 부분에는 플레이어 아암 메이처 이제 하위 부분을 보시면 플레이어 카메라 루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넣어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카메라가 플레이어의 정면을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이런식으로 커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카메라는 이제 플레이어를 고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카메라는 이제 브랜드 리스트 카메라 입니다 어 이 카메라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하위 레이어를 하위 레이어를 보시면은 버츄얼 카메라가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더 추가로 버츄얼 카메라를 생성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 카메라를 세팅값에 따라서 계속 부드럽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두 개의 버츄얼 카메라 모두 어 루크햇에다가 플레이어를 넣어 주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버츄얼 카메라를 어디에다 세팅 할 건지 좀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하나 아 참고로 이 카메라를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에서 이 버츄얼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F 를 누르면 어 제가 보고 있는 그 방향 그대로 카메라가 설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도 이번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리스트 카메라에 들어가보면 어 여기에 네모난 박스의 차일드 블렌드인 홀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시간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홀드2 하고 루프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홀드2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카메라 기능은 바로 스테이트 드라이븐 카메라 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카메라에 구도가 계속 변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카메라에 인스펙터에 가시면은 버츄얼 카메라 칠드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만큼 카메라를 추가하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두 개의 버츄얼 카메라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아까 했었던 프리룩 카메라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이름이 같아서 첫 번째 건 버츄얼 카메라 1으로 두 번째 건 버츄얼 카메라 2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츄얼 카메라 1의 위치를 지금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맵을 보는 것처럼 하나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는 조금 작은 맵을 보도록 하나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프리룩 카메라에는 레이어와 레이어 카메라 루트를 보도록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드라이븐 카메라에서 애니메이티드 타겟이라는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를 애니메이트 타겟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스테이트 카메라 스테이트 카메라 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카메라를 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제 걷거나 뛰고 점프 이런 걸 안 할 때의 상태 버츄얼 카메라 1을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을 때는 버츄얼 카메라 2 그리고 뛰고 있을 때는 프리룩 카메라를 써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제 맵 전체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플레이어가 걷기 시작하면은 카메라가 카메라가 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고 이번에는 걷다가 뛰기 시작하면은 프리룩 카메라에 의해서 플레이어를 계속 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가만히 또 냅투면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이제 이게 스테이트 드라이븐 카메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용해 볼 카메라는 클레이어샷 카메라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클레이어샷 카메라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카메라와 플레이어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플레이어의 모습이 찍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다음 카메라로 이제 설정이 되어서 플레이어가 어 계속 찍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개 정도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어샷 카메라는 이제 플레이어를 계속 바라보는 그런 카메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카메라의 경우 이제 완전 위쪽에서 찍는 걸 목표로 하고 두번째 카메라의 경우는 여기서 내부를 찍는 카메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카메라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온전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플레이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내부에 있는 카메라로 레이어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플레이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다음 카메라로 플레이어가 또 찍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에 내부와 외부의 카메라를 따로따로 두어서 플레이어의 모습이 계속 찍히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영상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지금 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어 무브먼트 인데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어의 이동을 받아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일단은 mt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컴포넌트로 플레이어블 디렉터를 하나 달아줍니다 어 그렇게 달아주고서 여기다가 이제 타임라인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어 제가 만든 타임라인은 이 에셋의 타임라인 폴더에 그냥 example 타임라인 줄여서 ti 라고 만들어 놨구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여기 크리에이트에 보면은 타임라인을 만드는게 있습니다 어 그거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만들면 사실 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빈 화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트랙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어 하이어라키에 있는 플레이어 어 아메이처를 추가를 해줘서 어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위에 트랙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의 그 걸음걸이 모션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의 모션을 넣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래는 플레이어의 위치와 방향 등을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다가 어 앞에서 앞서 배웠던 시네머신 카메라 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영상미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제 카메라들을 한번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첫번째 에 나오는 카메라는 클리어샷 카메라로 어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첫번째 카메라는 이곳에서 플레이어를 찍고 두번째 카메라는 내부에서 플레이어를 찍고 세번째 카메라는 계단 부분에서 이제 플레이어를 찍게 됩니다 어 그 이후에 계단을 다 오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그냥 버추얼 카메라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찍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가 이곳에 서 있게 되면은 블렌드리스트 카메라를 통해서 어 플레이어를 다 방면에서 어 부드럽게 촬영하도록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 그럼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클리어 샷 카메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때 카메라가 회전이 되고요 클리어 샷 카메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돌입을 하면 블렌드리스트 카메라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찍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을 보면은 이제 타임라인에 시네머신 트랙 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메인 카메라를 끌어오음으로써 이제 카메라의 타임라인을 밑에다 추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거를 통해서 어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조정하고 이제 플레이어에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법까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곽동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